6시 탭은 거의 이렇게 서있는 기억이 없어요. 되게 오랜만에 뭔가 앞에 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 사실 뭔가 저한테는 이렇게 끝나고 인사하고 하는 게 항상 저 스스로도 습관이 되어있고 항상 그러다가 최근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좀 회복 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나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그래서 오늘 또 막공이고 오늘 또 안보호 가면 제가 너무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꼭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가고 싶어서 전체 탭은 퇴근이라도 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6시 탭은 정말 끝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엄청 즐기고 엄청 방방 뛰고 정말 무대에서 확 토해내고 정말 다 놀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어 조금 그렇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또 그 대신에 또 다른 배우분들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같이 정말 힘 내주시고 그래서 중간에 찬이 이름이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 찬아. 어 내 아들이 그렇게 찬이 얘기해서 정말 되게 웃긴 상황도 막 좀 재밌어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어 이게 이번 독감이 정말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아직도 좀 흔물이긴 하거든요. 다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였죠. 혼자서 스스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조절 잘 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또 되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네. 뭐 정말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정말 무대 한 해 한 해 최선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낙공 낙공으로 맞공을 했는데 다들 어디 또 다른 공연 보러 가시나요? 아니면 집으로 가시나요? 오늘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엄청 내가 키가 이렇게 작았나? 미세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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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심해요. 오늘 아시죠? 꼭 마스크 항상 왜 마스크를 안 차는 거지? 마스크? 오늘 안 심해요? 심해요. 심하죠? 심해요? 심하죠? 왜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다들 아파요 정신저기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마스크 항상 하시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체인사라서 너무 죄송하고 내일도 또 낮 공연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또 이런 시기에 오연공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잘 해야죠. 해야죠. 3 2 3 1 5 5 5 5 5 5 6 5 5 지금 나 멋지다만 가는 거야. 이런 건 잘 들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한 해 한 해 무대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또 못했던 얘기도 하고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그랬는데 끝나니까 뭔가 그래도 후련하고 후련하고 딱 끝나고 그래도 없던 힘도 막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막 컷앤콜 마음 같아서는 옛날에 했었던 러버라던지 혹은 그런 것도 하면서 정말 뛰어놀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태어가 많다 보니